올해 단 한 팀, 에스파만 모든 부문의 노미네이트가 되셨습니다. 신인상 노미네이트 되셨고 음원 본상 노미네이트 되셨고 음반 본상 노미네이트 되셨습니다. 저 인사드렸습니다. 둘, 셋. Be My Eye 안녕하세요. 에스파입니다. 에스파 축하드립니다. 인사드렸습니다. 둘, 셋. Be My Eye 안녕하세요. 에스파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민정아 축하한다. 잘 보고 있죠. 상탄가 축하해. 한 분은 두 개를 드셨네요.